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가장 큰 개발 호재를 한번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호재 중에서도 교통의 호재, GTX 신호선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정차역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GTX 신호선의 가장 핵심 지역인 청량리역이라든가 또는 그 위 지역 라인으로 해서 광운대역 그리고 창동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7광역 중심지로서 꾸준한 집가의 상승분들을 예측할 수 있는 미래가치가 너무나도 풍부한 지역인 바로 창동상계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창동역에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방 3개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창동역과 노원역을 필두로 해서 약 98만 제곱미터 정도의 규모의 창동과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광역 중심지로서의 그런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라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의 개선 사업과 함께 상업시설, 업무 시설들이 꾸준하게 충분히 향후 4년, 5년 동안의 개발이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실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개발 고지는 잠시 뒤에 체크포인트 두 번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입지적으로 창동역에서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3룸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 주변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굉장히 3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많이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세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수요층들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를 볼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꾸준하게 올라가게 됨에 따라서 구옥 같은 경우로 굉장히 높은 가격들 그리고 또한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들의 프리미엄도 붙을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저평가되어 있거나 그 갯매우기 현상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들은 아직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보시면서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창동역 주변에 이제 다양한 학군들이라든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영화관, 이런 대형 마트라든가 백화점 굉장히 많이 생활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점들이 장점이고요. 학군 수요도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3룸, 2룸보다는 3룸의 수요가 훨씬 더 많이 구성되어 있다. 거기에 더불어서 녹지율도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초한산이 위치하고 있고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중랑천 라인에는 운동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1호선과 4호선의 더블역세권의 GTX 신호선의 그런 입지적인 교통편의 장점들도 가지고 있으면서 동부간선도로 이용을 하신 다음에 이제 강남권이라든가 또는 강병로로 이동하기에 서울권에서 이동하기에 굉장히 그런 원활한 지역들의 도심의 주거 배후 주거지로 굉장히 집중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의 좀 목적성을 보시면서 투자할 수 있는 판단을 세워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이제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에서도 노후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동륜 대비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면서 10년 이상 노후 비율이 96%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즉 10년의 세월 동안의 신축의 비중은 단 4%밖에 공급이 되지 않았다. 굉장히 주변이 많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충분하다. 미래 가치를 보시고 투자하는 방법을 체크포인트 첫 번째로 살펴드렸습니다. 도봉구 창동에서 스리룸 도시형 생활주택 만나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변이 학군이 우수하게 형성돼 있는 곳이다 보니까 3, 4인 가족들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사이즈가 있는 주택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주변에 생활 인프라가 잘 형성이 돼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은 지금 좀 개발에다 포인트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체크포인트도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 개발 호재를 두 번째로 제가 선정을 했는데 개발 호재 중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이제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창동력이 좋아지는 이유, 노원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들이 이제 신경제 중심지로서 동북권에서는 핵심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 이제 GTX의 영향으로 인해서 복합환승센터의 그런 기능들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는 지금의 현재 KTX라든가 GTX 노선들이 추가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복합환승센터이기 때문에 많은 유동인구를 창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창업 육성의 기관이라든가 그런 캠퍼스의 조성들 같이 함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복합적인 문화시설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체육시설 부지에 당장 올해 이제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 복합 아레나 경기장이 또 착공 소식으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K-POP의 선두주자로서 이제 도봉구가 음악도시로서의 그런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2만여석 정도의 아레나급 경기장이기 때문에 이런 공연장의 조성이 이곳의 앞으로 향후 250만 명 이상의 매년 만에 관광객들을 창출시킬 수 있는 경제적인 파급력 또한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농원욕조로 이동하시면 이제 공공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의 그런 개발들을 상업지역 업무시설로 계속 개발을 하고요. 특히나 또 이곳 도봉 면허 시험장이라든가 창동 지하철 차량기지 같은 경우에도 이전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부분들 거기에 더불어서 이곳을 신경제 중심지로서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코엑스로 개발하겠다는 발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 시설물로서의 또한 많은 일자리 창출로서의 도심 기능을 같이 함께 강화시킬 수 있는 시비리 지역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아무래도 여기 주변에 주택의 임차 수요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으니까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체크포인트를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여기 주변에 계신 분들이 GTX 가장 기다리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당장에 지금 이런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도 있겠지만 수요층들, 거주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도봉구는 서울시에서도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서울 전 지역 중에서도 아직 가격대가 많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이런 이유들도 있고요. 기저효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그리고 또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거기에 더불어서 교통편이 좋아진다는 것은 도심 지역이라든가 강남권의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배후 주거지로 또 이쪽 창동역 주변을 또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외곽 지역이지만 계속 꾸준하게 인구가 늘고 있다. 그 인구의 증가의 이유 중에 하나는 교통편의 개발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GTX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예탈을 통과를 통해서 이제 의정부터 시작을 해서 창동을 지나 청량리역을 지나서 이제 삼성, 강남까지 연계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권 라인에서는 청량리역 주변이 개발이 먼저 시작이 됐다면 한 2년, 3년 정도가 이제 늦는 지역들 광운대역이라든가 창동역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광운대역보다는 창동역이 그래도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으로 투자하기에 조금 더 안성맞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착공을 통해서요. 2026년 개통을 하게 된다면 더욱더 높은 지가 상승을 예측할 수가 있겠고요. 동북한선도로 지하사업도 지금 현재 지상공간은 수변공원으로 중랑천을 더욱더 복합적인 그런 녹지율을 높이는 그런 개선 사업들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의 흐름량으로서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혼잡했었던 동북한선도로의 지하사업이 교통의 흐름을 더욱더 원활히 시켜줄 수 있는 강남권의 진출입이 더욱더 용이해지는 이런 모습들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세영 의사께도 한번 투자 의견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도봉구 창동의 주택 저희 투자하는 거 이사님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은 교통 좋아지죠. 일자리 늘어나죠. 생활 편의시설 좋아지죠. 모든 게 좋아지고 나면 그때 되면 지금은 접근하기가 좀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다 완성 안 됐을 때 투자라는 거는 나중에 이익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완성되지 않을 때 미완성일 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게다가 이제 여기 GTX까지 들어오는데 소액으로 접근할 때가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요즘 뭐 수원도 뜨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그렇게 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바로 찬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아무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여러 가지 개발이나 앞으로 이제 주변이 변천하고 더 좋아지고 이렇게 발전하는 곳에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개발이 다 끝나기 전에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미리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찬스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박대근 본부장께 도봉구 창동, 스리룸, 도시형 생활주택 투자하는 거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투자 포커스랑 가격까지 함께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신축이라는 점, 이번 5월 달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선분양 물건이 되겠습니다. 세례소 또한 이제 단지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수요지로 집중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4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지하주차장이라든가 또는 엘리베이터, 이런 보안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쾌적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그런 퀄리티를 다세례주택, 금액대의 그런 메리트를 받아보실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특히나 또 이제 임대 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전세라든가 월세 나가고 나서 이제 잔금을 치르실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7천에서 2억 8천만 원 정도로 스리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 이 주변 시세가 3억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투자 금액은 한 2, 3천 정도 이상 보셔야 되는 지역인데 매매 금액을 조금 낮게 형성을 해놓다 보니 예상 전세가 2억 6천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신다면 투자 금액은 단 1천에서 1,500만 원 정도로도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소액을 가지고요. 2년 뒤, 4년 뒤에 이제 전세가가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꾸준히 창출될 수 있는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금액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황금성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액이니까요. 어떻게 보시면 이 소액으로 집중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교통이 좋아질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또 월세를 받으신다면 스리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8, 90 정도 나올 수 있는 월세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대출을 제외하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80에서 90만 원 정도 안정적인 또 월세 수익도 받아보실 수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